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주미 박팀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투자공간 D-E 이틀 남았네요. 이틀 남았습니다. 2차 온라인 세미나 사전 설명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놨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도 다양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 번에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 좀 계시고요. 아니면 세미나가 있는 건 알겠는데 혹시 이제 무슨 세미나인가 아직도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아주 한 5분 6분 내로 설명만 간단히 드리는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이제 투자공간 첫 번째가 아니죠. 첫 번째가 작년 11월에 있었고요. 이번에 2차 세미나입니다. 2차 세미나인데 1교시 때는요. 저희 하나금융투자 전례훈 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2022년 데이터맨을 위한 데이터맨의 VVIP를 위해 선별한 핵심 종목 11선 공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핵심 종목 11선 공개를 하면서 이 종목을 선별하는 노하우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세미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종목들을 선별할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한다. 이런 부분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실적 시즌 속에 저평가 보물 종목 찾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이런 실적 시즌 속에서 저평가 종목은 어떻게 찾나 이런 비교하는 그러한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제 많은 사이트 이용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장우석 부사장님 안에 어떤 노하우고 또 여기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짜는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입니다. 제 뒤에 안 보이지만 오전 10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보시게 되겠죠. 혹시 이제 못 보시는 분들은 또 재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신청 방법은요. 저희 유튜브 영상을 이제 미줌이 오셔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밑에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네이버에 투자공간 2차 세미나 이렇게 치시게 되면 맨 위에 상단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설명이 쭉 있는데 여기 지금 밑에 좀 잘린 상황이고 오른쪽에 다음 단계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셨는데 신청을 해주신 분들께서 실수로 이 온라인 세미나와 특별 앵콜 강의 두 개 다 신청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온라인 세미나는 2차 세미나만 듣고 싶으신 분들. 자 그 다음에 특별 앵콜 강의는 1차에 배당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고 이번에 2차를 듣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합해서 이제 1차 때 있었던 부분과 2차 강의를 같이 듣고 싶으신 분들이 특별 앵콜 강의고요. 나는 1차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2차만 들으면 된다. 자 그러신 분들은 여기 온라인 세미나 이 부분만 네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 둘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이제 겹치기 때문에 다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계정이 없으시고 해외에 거주하신 분들은 페이팔 결제를 하실 수 있는데 네이버 결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2차 세미나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45US 달러고 앵콜 강의는 72US 달러다. 페이팔 결제로 하시면 되고요. 자 결제하신 후에 여기 밑에 이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URL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URL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더 설명드리면 강의 과정인데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단 2시간 전입니다. 2시간 전쯤에 저희가 링크를 발송해드려요. 근데 이제 개별 문자, 문자 그 다음에 이메일을 동시에 발송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신청하신 분들이 내 번호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저번에 보니까 010, 뭐 1, 2, 3, 4, 5, 6, 7, 8 뭐 이러신 분들도 계셨고요. 뭐 700에 0007 물론 700에 0007은 있을 수도 있나? 네 하여튼 딱 봤을 때 어 이거는 약간 좀 번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메일도 약간 오타가 나신 분들이 간혹 가다 좀 있었는데 이제 예전에 등록하고 확인 안 하셨던 분들이나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문자 안 가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상담 번호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톡 아이디는 usstack 해서 카톡으로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세미나 때는 웬만하면 부재중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말까지 해서 아마 제가 이제 연락을 받을 것 같은데 음 혹시 뭐 다음 주 중에 되면은 뭐 방송 중이나 이럴 때는 약간 부재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제 보게 되면 바로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후 재수강입니다. 네 재수강 재수강 여기 자 강의 후에 업로드가 끝난 뒤에 약 한 오후 5시쯤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업로드 영상을 다 만들고 그 영상을 저희가 업로드 시켜서 거기서 저희가 또 세팅 작업을 좀 하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끝난 다음에 오후 한 5시 4시쯤 5시쯤에 저희가 문자와 이메일을 또 동일한 번호와 동일한 이메일로 재수강 링크를 또 다시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 자료까지 같이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비밀번호가 있어요. 자 비밀번호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비밀번호로 누르시고 들어가셔야 재수강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셨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너무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또 토요일이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재수강 강의가 또 30일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서 못 들으셔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미주민 뉴스입니다. 첫 번째는 후드티 한정 판매 남자는 L사이즈 여자는 M입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뭐냐면요. 저번에는 S였는데 S와 M이 동일한 사이즈예요. 남자는 다 둘 다 원사이즈고 한 사이즈씩 있어서 남자는 이제 105사이즈 여자는 95사이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자라고 해가지고 뭐 허리라인이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사이즈만 작은 거기 때문에 혹시 조금 작으신 분들 남자지만 그러신 분들 저는 95사이즈 입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자 사이즈 시키셔도 그 사이즈가 95사이즈입니다. 또 이제 반대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에 이제 미주미 후드티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희 이제 영상에 유튜브 영상 밑에 두 번째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링크를 좀 들어오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개수가 음 한 100장 정도 남아있는 것 100장 네 100장 근데 남자가 사이즈가 몇 개 남아있는지 여자 몇 개 남아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회사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야미절 니네 안 찍냐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2022년 야미절 시리즈 계속됩니다. 저희 데리킴 님도 나오셔가지고 더 이제 성숙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저도 마찬가지죠. 네 저도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야미절로 또 인사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찍는 사실 스튜디오가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방송 컨텐츠 회사이기 때문에 방송 스케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를 좀 예약하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연말 연초 이제 그런 게 좀 이슈가 있었고요. 어 플러스 좀 게을렀다. 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달부터 야미절 시리즈 계속 어 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1회 2회 정도는 계속 찍어서 저희 이제 줄인이를 위한 네 뭐 제가 줄인이지만 네 줄인이를 위한 그런 컨텐츠를 계속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얘네들 어디 갔냐 이러지 마시고 한번 좀 많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받아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저희 투자공간 2차 세미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지금 D-2틀이기 때문에요.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제 아까 네이버나 이렇게 유튜브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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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